차트웰 PM410이라는 모델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웰이라는 브랜드 자체도 생소하실 수도 있고 PM410이라는 모델도 굉장히 흔치 않은 그런 모델 쪽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히 국내에서는 경험해 보신 분들이 상당히 적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PM410 정말 대단히 좋은 스피커입니다. 저의 리뷰를 지금껏 보시고 또 앞으로도 저의 리뷰를 보신다면 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좋은 스피커라는 이야기를 대체적으로 상당히 잘 안 하는 편이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모든 제품들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대단히 우수한 스피커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그에 못지않게 더 높아버리면 그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가성비를 중요시 여기고 전반적인 종합적인 성능을 모두 다 요구하는 소리만이 아니라 외관, 디자인, 가격, 크기, 브랜드, 인지도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저는 좀 원하는 편이기 때문에 약간 까다롭게 제품들을 본다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평가를 하지 않는 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M410이 대단히 우수한 스피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영국산 브리티시 사운드의 전형인 지금 차트웨어과 로저스는 좀 같은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제품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감칠맛 있고 소편성에서의 굉장히 깊은 맛 같은 것들은 대단히 탁월하지만 반대로 편성이 커지게 된다고 하면 SP100이라든가 PM510이라든가 이런 로아스에서 부피가 큰 제품들의 경우도 나름대로의 한계를 보이는 경향이 어느 정도는 좀 있는데 아메리칸 스타일의 스피커들, 하이엔드 스피커들에 비해서는 말이죠. 그런데 PM410은 그런 상급기들에서 가지고 있는 약간 좀 너무 먹먹해지는 그런 현상이라고 할까요? 저역에 너무 포인트가 좀 많이 들어가 있고 그렇다고 아주 깊은 저역으로 분위기를 안개를 뿌리듯이 내주는 그런 저역은 또 없으면서 고역 쪽에 또 저역이 많은 PM510이나 SP100 같은 기종들이 중고역을 좀 마스킹하는 그런 현상이 좀 어느 정도 있는데 PM410은 10인치 우퍼가 탑재된 기종인 만큼 또 폴리프로펜 우퍼를 사용했기 때문에 저역의 양감이 제법 많은 편에 속해요. 그리고 깊이 밀폐형 스피커이기 때문에 좀 나름의 거기에 텐션감이 좀 추가가 된 상급기종에 없는 요소거든요. 이 찰진 저역을 어느 정도 좀 구현하는 모습 하이엔드 스피커들처럼 단단한 저역까지는 미치진 못합니다만 매칭에 하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그런 쪽의 맛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는 브리티시 사운드의 전형을 가지고 있는 스피커이고 35A라든가 59와 같은 소형 북셀푸드 스피커들에서 가지고 있는 목소리 중역대 중심으로 한 그 정도의 아주 깔끔한 감칠맛을 내지는 못합니다만 그에 못지않은 수준까지는 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규모 북셀푸들의 장점을 어느 정도 획득하고 있고 대형기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양쪽의 장점을 가져오다 보면은 의외로 플러스 플러스가 플러스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큰 마이너스로 나오는 게 굉장히 쉽게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인데 PM420 같은 경우는 그 플러스 플러스가 플러스 1 더하기 1에서 2까지는 아니지만 1.7 뭐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그 까다로운 부분을 굉장히 잘해낸 스피커라는 것이 제가 지금 이 스피커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아주 핵심적인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닥스 트위터를 가지고 있어서 이 모습이 PM510 이라든가 59와 같은 고급 스피커에 사용되는 것이고 5인치 정도 되는 미드레인지가 적용이 되어 있고 12인치 우퍼가 사용이 되는데 로저스에서도 나온 PM410이 밀폐형 버전도 있고 전면 덕트가 있는 버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밀폐형 구조가 되겠고 제가 개인적으로 밀폐형 스피커를 좀 선호하는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참 뭐라고 할까요? 개가 어느 정도 선입견을 갖고 있는 나름대로 연극제 스피커들도 굉장히 많이 써봤는데도 불구하고 PM420은 정말 참 비싸지 않은 금액 내에서 굉장히 높은 밸런스와 낮은 가격 100만 원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사실 PM510이 더 상급이잖아요. 투웨이로 된 게 PM510인데 PM510보다 PM420이 더 좋아요. 제가 PM510도 써봤고 420하고 나란히 제가 가지고 보였던 적이 있는데 PM510은 매칭이 조금 어려운 측면이 또 상당히 있고 저역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상당히 많아서 굉장히 넓은 공간이라든가 매칭에 심혈을 기울여야 어느 정도 소위가 나오는 편이고 기본적으로 스피커 가지고 있는 포텐셜 자체가 굉장히 높은 그런 느낌이 아닌데 SP100도 마찬가지예요. SP100도 PM510에 제가 설명드린 것과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아쉬움을 느끼면서 사용을 했습니다만 이 PM420 같은 경우는 매칭도 쉬운데다가 아무거나 물려도 좋은 소리 그냥 내줘요. 감소도도 높기 때문에 설령 진공간 앰프로 출력이 낮은 것들하고도 어느 정도 해볼 만하지 않겠는가. 싱글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싱글이라면 KT 시리즈, KT886나 6550이라면 어느 정도도 해볼 만할 것 같고 TR 앰프라고 하더라도 꼭 불리형으로 간다든가 또 고성능 그런 앰프들을 꼭 주지 않더라도 자기가 내줘야 될 소리를 아주 분명하게 잘 내준다는 점 그리고 신나는 음악들을 제가 영국제 스피커들을 굉장히 좋아하면서도 또 미국산에 비해서는 약간 낮게 저는 보는 측면이 슬픈 음악들은 굉장히 잘하는데 신나는 음악을 좀 상당히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PM410은 밀평이라서 그런지 좀 찰진 그런 저역감이 있고 속도가 느린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템퍼를 뺏어가는 정도로 약간 처지는 느낌이 들지는 않는 정도의 수준까지는 간신히 세이프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PM410은 진짜 전반적으로 대단히 우수한 스피커라는 것이고 국내에 많이 존재하지 않는 스피커이기 때문에 쉽게 써보시지 들어보시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진짜 이 스피커의 유일한 단점은 구입하고 싶어도 구입할 수 없다라는 게 핵심적인 단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참 이게 영국이라든가 외국에서 일본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직구식으로 이제 이베이나 이런 데서 수입해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거의 다 푹셀프들, 소형기들 위주로만 좀 하시는 측면이 있어서 배송비 때문이죠. 파손 우려도 있고 근데 좀 그런 거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PM410, 로저스든, 차트웰에는 좀 보이시면 한번 약간 배송비가 좀 들더라도 한번 해보시면 저는 상당히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구입하시는 분들 진짜 이렇게 좋은 스피커 35A59보다도 더 좋아요. 더 가격은 낮은데 훨씬 더 대응할 수 있는 범위가 월등히 넓고 여러모로 굉장히 어느 부분을 까야 될지가 모르겠다. 한 가지 또 하나 있죠. 약간 못생긴 디자인. 근데 그릴을 좀 스펀지 타입으로 해서 막아 놓으면 좀 그나마 그냥 일반적인 박스 디자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뭐 이쁘지는 않더라도 그냥 노멀하게 봐주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10인치 우퍼의 양감이 밀폐형 치고는 꽤 있는 편이라서 제가 밀폐형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대구경 쪽으로 가서 밀폐형인 구조를 찾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PM410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점도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스타일을 제가 지금껏 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12인치 이상의 밀폐형 스피커. 그래서 그런 점도 대단히 엄청난 개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영국제 특유의 느린 듯한 질감 위주의 저역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양감이 풍부하고 어느 정도의 찰기감을 다 영국제들에 비해서 가지고 있지 않는데 가지고 있고 구동도 쉽다. 그래서 공간점 어느 정도 작은 골방에서 쓰기에는 약간 저역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거실 이상 약간 넓은 쪽에 해당하시는 분은 PM410 보이면 무조건 금액대, 위치 상관없이 한번 브리티시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은 꼭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브리티시 사운드 스피커 중에서는 제가 좀 높게 보고 있는 것들이 로저스 스튜디오 2랑 BC1, 스팬더 BC1이랑 근데 SA3까지 이 정도 모델이 제가 좀 인정하는 ATC 50이나 100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브리티시 사운드에서 약간 벗어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로아스 내에서만 본다고 하면 그 스피커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뛰어난 스피커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라도 저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으니 물론 제 지인분들도 다들 인정하신 그런 스피커이기는 합니다만 다른 분들은 또 다른 어떠한 소감을 가졌었는지 또 궁금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